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오아시스의 축복을 받자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아시스는 사막 가운데에 샘이 솟고 풀과 나무가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은 영적인 의미로 성령 충만함, 말씀, 믿음,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오아시스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아시스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오아시스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픈 사람은 돈도 집도 필요 없고 오로지 내 몸이 낫기를 원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물질 또는 가정의 행복, 직장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기도하는 것과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틀립니다. 창세기 21장 9절 말씀에 하갈의 소생 이스마일이 두 살 먹은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살아가 보고 아브라함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일도 나이가 80이 넘어서 얻은 처다이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내가 내 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알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 11절 말씀에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제발 판단의 영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알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게 저에게 능력 주세요. 이렇게 정욕적인 기도를 하면 오아시스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질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하기 이전에 자기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있었나 회계부터 해야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하갈은 자식이 죽는 것을 못 보겠다고 방성대곡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가라 사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은 가죽 부대에 물이 말랐을 때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하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내 속에 원망의 화살이 들어가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때때로 믿음이 없는 연약한 초신자를 통해서도 바른 말이 나올 때가 있으며 초신자를 보고 깨달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회계 열매가 아직 덜 찼다면 기도할 때 회계는 필수품으로 꼭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실 때까지 회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다시 성령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오아시스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모르고 기도를 했다면 알고 기도하셔서 강구했던 모든 기도가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상으로 이어져서 오아시스 같은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는 내 옆에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구했을지라도 내 옆에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면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는 말씀처럼 새벽에 영혼을 사랑하겠다고 기도를 했지만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살인체를 계속 범합니다. 내가 영혼을 미워해서 응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계해야 합니다. 하갈의 눈이 그냥 열렸을까요? 회계가 상달되었기에 성령 충만함을 준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호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입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영안이 떠지고 영적 귀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 같은 모래땅에 샘물이 보입니다. 광야 같은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 물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것이 오아시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미워지는 영혼이 있거든 빨리 회계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미워진다는 것은 악한 영이 앞에 와서 자꾸 미워하라 미워하라 속삭이는 것입니다. 마태봉 7장 2절 말씀에 비판하는 눈이 너도 비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오아시스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 옆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광야에서 오아시스가 나온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기도응답 받지 못했더라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기도를 하시고 옆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하셔서 영권, 인권, 신권, 물권을 다 받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